안녕하세요 와도사입니다. 이제 민어철이 돌아왔습니다. 자연산 민어고요. 이렇게 날씨가 뜨거워질 때 저렴한 가격의 민어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포 떠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강망배에서 조우파 20미병어고요.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안강망배다 보니까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정말 사이즈 큰 걸로 받아왔고요. 받아보시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 있는 30미병어입니다. 당연히 핵감 가능하고 조림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산 추적 계속 판매하고 있고 육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문의가 많은 국내산 까나리 액전하고 까나리 액전 다음주에 보내고요. 그 다음에 멸치젓 국내산입니다. 이것도 다음주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 강고등어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대사이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싱싱한 두띠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 상자 구매하신 분 건데 굉장히 선도가 좋아서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구매가 많습니다. 먹갈치 철이기 때문에 지금 작은 갈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싱싱한 두띠갈치 한번 데려가셔서 찌개나 구입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갈치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안도사한테 문의주시면 얼음 가득 채워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주 싱싱한 항석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철이기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요. 게시알로 저희가 가져왔지만 속셜은 약간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라인에 좋은 사이즈로 저희가 증명받았으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항석어 지금 젓갈 담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는 지저드셔도 감자 놓고 지저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번 이맘때만 드실 수 있는 맛있는 항석어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문 주세요.